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일하고 있는 윤혱기라고 합니다. KTV의 이번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고소 행위는 공공기관이 저작권법을 남용하여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탄압하고 형사 절차를 통해 시민을 겁박하는 심각한 반민주주의적 행위입니다. 오픈넷은 KTV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동영상 플랫폼 역시 공공기관의 근거 없는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소장에 의하면 KTV는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을 가수 백자씨가 복제, 가공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KTV가 저작권 정책을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KTV의 저작물은 공공저작물이고 저작권법 제24조의 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적 자원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저작물은 사회고정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KTV가 나름의 정책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KTV의 저작권 정책이 법률에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KTV의 영상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KTV는 가수 백자씨가 영상을 복제하면서 저작권자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고 영상을 가공하였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여 KTV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의 관계를 교란하여 저작물의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명표시권 침해 행위는 피해자의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창작의 공로를 가로채는 행위, 동일성 유지권 침해 행위는 임의로 피해자 저작물의 내용을 심대하게 변경하여 창작자로서의 평판이 훼손될 정도로 창작 의도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는 원래 영상이 가수 백자씨의 저작물인 것처럼 오인하게 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가 KTV의 창작 의도를 대통령이 직접 탄핵이 필요하다고 노래를 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오인하여 KTV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통령에 대한 경우에만 저작 온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법법 위반제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자씨는 영상이 풍자물이며 자신이 노래를 불렀음을 영상 제목에서 분명히 밝혔고 객관적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이는 풍자물임이 명백합니다. 즉 풍자 대상이 된 원 저작물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수 백자씨를 원 영상의 저자로 오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KTV가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노래하는 영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물이 심하게 변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패러디물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이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번 KTV의 고소는 지난 국민의힘의 윤석열 양심고백 풍자영상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이어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정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형사절차로 겉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풍자물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일단 저작권 침해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